산미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좁쌀, 맵쌀, 인물쌀에 마, 부추, 돼지, 콩팥 등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하여 순축을 산미축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18페이지 산미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문 좁쌀과 맵쌀과 웅잇살과 각 두옵식과 연밥과 누른조와 부추를 각 한양중과 산약 두양중과 두야지 콩팥 두개와 파안쿰과 소금 한돈중과 천초가루 두푼중과 모든 족을 만들어 먹으면 크게 보호하고 유익하니라. 번역문 좁쌀과 맵쌀과 웅잇살과 쌀을 각 두옵식, 연밥과 누른조와 부추를 각 한양, 산약 두양, 돼지 콩팥 두개, 팥 한옹쿰, 소금 한돈, 천초가루 두푼을 모두 넣어서 죽을 만들어 먹으면 크게 몸을 구하고 유익하다. 조리법 1. 좁쌀 두옵, 맵쌀 두옵, 웅잇살 두옵, 연량 한양, 누른조 한양, 부추 한양, 산약 두양, 돼지 콩팥 두개, 파 한옹쿰, 소금 한돈, 천초가루 두푼 넣어서 죽을 만든다. 전체를 다 넣어서 죽을 만들면 삼매죽이 되겠습니다. 삼매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잣, 복숭아씨, 웅리인의 껍질을 벗겨서 쥐찌어낸 칩에 쌀가루를 섞어 숨죽을 삼선죽이라고 합니다. 임원신룩집, 보양지, 서유구, 19세기초, 삼선죽이구요. 원문 제중심편 7호인올, 연두통, 복통, 악신불식, 정식품비, 장부옹채, 기취흉중, 복창악신불욕식, 상지어 두집 두통, 신불점, 해성자거피, 도인포거피청각일합, 웅리인포거피일전, 우동도란, 화수료취즉, 입새갱미소호, 자죽, 공신복지 번영문 제중심편에 이르기를 노인들이 벼랑간 두통, 복통, 웨스코프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고 했다. 자, 슬, 껍질을 제거한 것과 도인은 불려서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한 것 각각 한옥, 옥미인 산행도시 알맹이를 불려 껍질을 제거한 것 한전 이 모두를 같이 뭉그러지게 짓지어 물과 같이 타서 여과하여 집을 취한다. 부순맵살을 조금 넣고 끓여 죽을 순다. 공복에 보도한다. 조립법 1. 잣껍질을 제거한 것과 도인은 불려서 껍질과 부족한 부분을 제거한 것 각각 일호, 옥미인 산행도시 알맹이를 불려 껍질을 제거한 것 한전 이 모두를 같이 뭉그러지게 짓지 않는다. 2. 물과 같이 타서 여과하여 집을 취한다. 3. 부순맵살을 조금 넣고 끓여 죽을 순다. 입니다. 3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차녀 전순위 1460년 동마자라고도 하구요. 임원신료집 보양지 서유구 19대기초 3시죽 마자죽 이라고도 합니다. 문헌자료 1. 식료차녀 원문 치중풍, 모자옥열, 언어건삵, 효족불수, 정신우매, 대장삽채, 동마자반승, 백미사막, 이수이승, 연마취집차죽, 공심식지, 헌양문 중풍으로 인하여 오장, 간장, 폐장, 심장, 비장, 신장에 열이 뭉치고 언어가 언어라고 팔다리를 쓰지 못하며 정신이 혼매지고 대변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려면 3시 반대 900cc 흰쌀 3옵 541cc를 준비한 다음 물 2대 3.6리터에 3시를 넣고 칼아집을 내고 흰쌀을 넣고 죽을 끓여 공목에 먹는다. 조리법 1. 물 2대에 3시를 넣고 5대를 함께 간다. 2. 흰쌀 3옵을 넣고 죽을 끓인다. 문안자료 2. 식료참여 원문 치오림, 소편적속, 경중통, 동마자 1승, 수련료 취집 2승, 함위삼합, 차죽, 착청초, 숫자, 공신복지, 번영문 우울임 등 5가지와 소변이 붉고 적게 나오며 환경이 아픈 것을 치료하려면 3시 1대를 물에 넣고 갈아 그 즙이 2대가 되도록 짠다. 여기에 쌀 3옵을 넣고 끓여 죽을 만들고 파, 산초를 넣고 푹 끓여 공목에 고용한다. 조리법 1. 삼시 1대를 물에 넣고 갈아 즙이 2대가 되도록 한다. 2. 쌀 3옵에 넣고 죽을 만든다. 3. 파, 산초를 넣고 푹 끓인다. 입니다. 문안자료 3. 임원심 육지 보양지 원문 우, 찌각기, 범민 혹토역, 불하식, 마자 1승, 우연, 수료취즉, 갱미사합, 정두, 착주, 공심식지, 예릴복, 우위, 역중치랭기 또 다른 방법 각기를 치료하고 범민이나 구토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3시 1대를 볶아 갈고 물에 걸러 즙을 취해 맵쌀 사업을 깨끗이 잃어놓고 죽을 쓴다. 4. 공부에 먹는다. 5. 하루 한번 보호를 하면 더욱 위롭다. 또한 냉기를 치료하기도 한다. 조리법 1. 삼시 1대를 붓과 갈고 물에 걸러 즙을 취해 맵쌀 사업을 깨끗이 잃어놓고 죽을 쓴다. 입니다. 운원자료사 임원신력지 보양지 원문 수친량노석 치오림, 수편, 삽통, 상빈분리, 번열, 마자오압, 우연, 수료취즉, 입청양미, 사업자작죽, 공심점식지, 일리복, 상복극과 번영문 수친량노석에 이르기를 5림 소변이 막혀 아프고 번마다 시원하게 나가지 못하고 번열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고 했다. 35호를 삶아 갈고 물에 걸러 즙을 취하고 청양미 사업을 넣고 그려죽을 만든다. 공복에 조금씩 먹는데 하루에 2번 복용한다. 늘 복용하면 아주 좋다. 조리법 1. 35호를 삶아 갈고 물에 걸러 즙을 취하고 청양미 사업을 넣고 끓여 죽을 만든다. 입니다. 3합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차조, 차수수로 쓴 죽을 3합죽이라고 합니다. 간은 소금으로 간해서 먹습니다. 3합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 백, 피,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만, 십육지, 보양지, 서유고, 59세기초, 상백피 음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우, 치수기입, 면목, 수족부종, 복장풍급, 상백피사량, 절, 청양미사업, 연, 자작죽, 공심점식, 상복우가이익, 번영문 또 다른 방법 부종을 치료한다. 얼굴과 손발이 붓고 바람이 가득 차서 배가 팽만해진 것을 치료한다. 상백피 내냥을 썰고 청양미 내업을 갈아서 같이 죽을 끓인다. 공복에 차츰 먹는다. 늘 복용하면 더욱 이롭고 좋다. 조리법 1. 상백피 내냥을 썰고 청양미 내업을 갈아서 같이 죽을 끓인다. 입니다. 상수리 가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안자료 1. 신유찬료 전순이 1460년 상수리 가루죽 상실이라고도 합니다. 문안자료 1. 신유찬료 원문 취살리 상실숙자 수칭거산미 대건말 쇠미 등분 선자미 임숙임상말 작주 하숙믈 공신복지 번영문 설사와 이지를 치료하려면 상수리를 푹 삼고 물에 담가 떫은 맛을 제거한 다음 말려서 가루로 만들고 같은 분량의 쌀하기를 준비한다. 먼저 쌀하기를 삶아 익으려고 할 때 상수리 가루를 넣어 죽을 만들고 조린 꿀을 넣어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 1. 상수리를 푹 삶아 물에 담근다. 2. 떫은 맛을 제거해 말려 가루로 만든다. 3. 상수리 가루와 같은 분량의 쌀하기를 삶는다. 4. 익으려고 하면 상수리 가루를 넣고 죽을 만든다. 꿀을 넣는다. 입니다. 문헌자료2 신유찬료 원문 치설급 적백리 상실숙자 수침고산미 대건 말 쇠미 등분 선자미 임숙잎말 작죽화밀 공심식지 번영문 철사와 피가 섞여 나오는 이질과 흰 고비 섞여 나오는 이질을 치료하려면 상수리를 푹 삶고 물에 담가 떫은 맛을 제거한 다음 말려서 가루로 만들고 같은 분량의 쌀하기를 준비한다. 먼저 쌀하기를 삶아 익으려고 할 때 상수리 가루를 넣어 죽을 만들고 꿀을 넣어 공복에 보용한다. 조리법 1. 상수리를 삶아 물에 담근 다음 말려 가루로 만든다. 상수리와 같은 분량의 쌀하기를 삶아 익으려고 할 때 상수리 가루를 넣어 죽을 만든다. 3. 꿀을 넣는다. 입니다. 상위ising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 상위식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4. 쌀 3. 쌀 3. 쌀 5. 쌀 것을 넣어 만든다. 그래서 상의는 뽕나무 버섯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버섯죽 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뽕나무 버섯죽, 상의죽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술이나 도토리 가루에 맵살을 섞어 쓴 죽을 상자죽이라고 합니다. 상왕 버섯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임원 16지 보양지 서효구 19세기초 상의죽방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1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후 치오치하혈 상의 2량 수삼성 존치이습, 승즙, 갱리사합, 도정, 자작죽, 이를 이복, 개효, 번역문 또 다른 방법 5가지 치질과 하혈을 치료한다. 상의 2량을 물 2대로 다려 2대 즙을 얻는다. 맵살 사업을 깨끗이 이뤄 그 즙으로 끓여 죽을 만든다. 하루에 한두 번 먹으면 모두 효과를 본다. 조리법 1. 상의 2량을 물 3대로 다려 2대 즙을 얻는다. 2. 맵살 사업을 깨끗이 이뤄 그 즙으로 끓여 죽을 만든다. 입니다. 새끼참새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참여 전순이 1460년 자가라고도 합니다. 문문 공심식지 번역문 장부의 기운이 약해지고 몸이 아위며 양기가 부족한 것을 치료하려면 참새 새끼 5마리를 보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잘게 자르고 좁쌀 한옵과 파의 흰 부분 3불을 자른다. 먼저 참새 새끼를 볶은 다음 술 한옵을 넣고 잠깐 삼고 물 대접 반을 넣고 좁쌀을 넣어 끓여서 죽을 만든다. 익으려고 하면 파의 밑동과 양념 등을 넣고 충분히 익혀서 먹는다. 조리법 1. 참새 새끼 5마리를 잘게 잘라 볶는다. 2. 일에 술 1옵을 넣어 살짝 삶는다. 3. 물 1.5대접과 좁쌀 한옵을 넣어 죽을 만든다. 4. 이기면 파의 흰 부분 3불이와 양념 등을 넣고 익힌다. 입니다.